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옷이 굉장히 봄스러워요 어때? 봄이 왔어요 어때? 나 어때 오늘? 어때 어때? 오늘의 OOTD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의 OOTD 봄바람 난 여자 봄 처녀 그럼 오늘 갈 집은 어딘가요? 오늘 갈 집은 바로! 바로! 이 집입니다! 대박집이구나 또 가려놨네 울트라 대박집 포스가 남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울트라 초대박집은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겉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궁금하면 들어와서 보거라 이것들아 이 집은 어떤 스타일이에요? 토탈이야 다 토탈을 출법해서 토탈이라고 하면 자켓, 바지, 니트, 원피스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악세사리, 저파까지 판매하고 계십니다 이 집이 퀄리티가 예술이어서 우리 업계에서는 동대문화 에르메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큰일 나요 진짜 아 진짜로 퀄리티도 에르메스 가격도 에르메스 하이퀄리티 엄청난죠? 엄청 유명한 울트라 초대박집 당연히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러 가시죠 보러 가시죠 일단 약은 팔았고 얼마나 예쁜지 제가 또 매의 눈으로 넌 오늘도 너의 책임과 의무는 이 퀄리티를 영상에 담기게 해야 돼 이 퀄리티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안 느껴지신다 이러면 이건 다 김피디의 잘못인다 여러분 일단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집은 정말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첫 번째 이 집이 원래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리트로 엄청 유명한 집이에요 이틀에서 공세하고 미국에서 시를 공세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집이었어요 그만큼 원단이 좋다 그렇죠 원사부터 신경 쓰시는 보여주세요 짜잔잔 오 너무 예쁘죠 일단 봄에는 색깔이 이래야 돼요 검정색은 진짜 개나줘 안 입을 거야 검정색은 색깔이 이렇게 예쁜데 검정색을 왜 입냐고 너무 예쁘죠 미쳤다니까? 내 핏은 일단 두 칼라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왔어 이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이 집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색깔이 한 끈만 잘못 나와도 딱 와서 안 꽂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안 사냐고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게 100% 울이거든요 아 100% 울 100% 울인데 여러분 봄용 울이랑 겨울 울은 다릅니다 그게 또 틀립니까? 겨울 울은 좀 보온을 신경을 썼으면 얘는 겨울에 텁텁한 느낌은 없어요 진짜 상큼해 하지만 그래도 4월 초까지는 추울 거란 말이죠 그때 충분히 아우터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얇지 않고 도톰한 소재로 얘는 진짜 오래 입기도 하고 포토제닉은 뭐 다른 당선입니다 이게 약간 특이하네요 이렇게 스카쉬라고 이렇게 디테일을 줘서 짜주는 게 기술이거든 그리고 이것도 봐봐 이렇게 웨이브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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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일자로 짰으면 정말 재미가 없었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장도 엄청 넉넉해서 여러분 안에다가 화이트 셔츠나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그런 블루 계열의 셔츠 아니면은 뭐 티 같은 거를 레이어드 하셔서 입으셔도 품도 기장도 꽤 넉넉해요 아주 짧은 크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이가 전체적으로 길진 않아요 팔은 좀 길어 보이는데? 팔은 저한테도 깁니다 여러분 팔은 왜 긴 거예요? 제 팔이 짧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니트는 접어 입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매도 약간 벌룬 핏이잖아 그러니까 입었을 때 팔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이 액션을 많이 하시면 사람이 그렇게 우아하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강추 뒤에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뭐 뒤에도 이빠이 박았습니다 다 때려 박았습니다 꽈매기로 칼라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칼라 난 진짜 옐로우와 그린 중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둘 다 하는 걸로 알고 너무 갈등스러웠어 그리고 기본 좋아하시는 분들 검정색은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기본이니까 있습니다 매장도 넓다 넓어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을 사지 않을 거지만 검정이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고급스럽네 밝은 색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난하면서 여성스럽게 이렇게 아이보리 입으시면 활용하기도 좋고 아무데나 받치기도 좋고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원피스나 티셔츠 그런 거랑 좀 프린트가 있는 제품이라 레이어드를 하시면 봄에 입으셔도 좀 괜찮을 거 같긴 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이거 봐 귀엽지? 티셔츠 말이에요? 아니면 목걸이 말이에요? 목걸이 목걸이 그리고 컬러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팔찌까지 세트로 팔고 계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목걸이가 없잖아요?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? 이런 거 나만 좋아하나? 네 구독자님들은 안 좋아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? 저는 너무 좋은데 저 잘 모르겠네 저 작은 디테일에 집착하는 아이 나 이 이니셜이랑 이 녹색 맞췄다 아 그렇게 맞춰야 돼요?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기분이 너무 좋아해 이렇게 딱 맞추면 이렇게 딱 맞추고 장바지 이뜨니 봄이니까 연청으로 너무 예쁘죠 완벽해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미나리 언니 스타일 청바지 실으시면 여러분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아이보리 스커트 있잖아요 저는 여기도 괜찮을 거 같아요 딱히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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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상체가 포인트니까 사진 찍어도 겁나 예쁘고 앉아 있을 때도 겁나 예쁘고 서서도 겁나 예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만 달하다 이런 느낌? 아님 말고 옐로우도 뭐 밑에는 어째니 음 아 근데 옐로우는 밑에 곤색 비지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요 예쁘지 않아요? 음 안에다가 이것도 그냥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우리 회사 다니고 비즈니스 미팅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셔츠 입으면 촌스러워 정장에다 니트를 얹어주시면 훨씬 더 여유 있고 사람이 좀 릴렉스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 올 봄에는요 미나리 언니의 눈을 믿으시고요 화려한 색감에 원색적인 니트 카디건 완전 강추합니다 이건 꼭 싸셔야 돼요 에르메스 퀄리티 봄이 됐으니까 셋업 한번 보고 가셔야죠 올해도 이 세트바리는 계속 유행을 할 거예요 정장도 세트바리 트레이닝 세트바리 약간 세트로 제품이 나온다 하시면 세트로 사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게 경제적이고 활용하기도 훨씬 좋아요 아 이 집은 진짜 옷을 너무 잘 만들어 솔직히 이거 백화점에 걸려있으면 그냥 백화점 옷이 멋지 뭐 누가 이걸 믿겠어 시장 제품이라고 말도 안 돼 진짜 누나 저는 막론이라 잘 모르잖아요 뭐를 보고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난 옷을 20년을 넘게 본 사람이니까 그냥 딱 보면 앱니다 약간 이런 거 하거든 꼼꼼한 박음질 너 여기 지금 땅스 볼래? 이거 미친 땅스야 이 봉제를 도대체 어느 공장에서 이렇게 쳐낸 거지? 그리고 쉐입이 일단 무너지지 않고 탄탄해요 특히 이런 정장 셋업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비싼 정장 입었는데 근데 비루한 몸뚱아리를 저질스럽게 다 드러내주면 그건 안 되잖아 돈 주고 사입을 가치가 없잖아 여러분 옷 자체가 너무 견고하고 탄탄한 거지 어깨도 그렇고 이 카라 선이나 이 앞에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 테일러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옷들이 흐트러짐이 없는 옷들을 찾으시는 게 관건이에요 실루엣은 약간 박시한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많이 오버핏은 아닌 거 같아요 타사 분들은 좀 크실 거 같고 그냥 55부터 77 66 분들이 입으시면 제일 예쁘게 맞으실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딱 있어서 활동하시기도 편하고 단추 단추 보여줘 단추 단추는 소풀 단추 약간 이게 민트 그레이 같거든요 이 브라운 단추로 포인트를 준 게 난 너무 예쁜 거 같아 이거를 같은 톤으로 맞췄으면 촌스러워 촌스러워 엣지가 없지 키가 크시면 저는 못 입습니다만 운동화 추천 요즘 유행하는 그냥 기본 나이키도 괜찮고 화이트 계열의 운동화 추천 저는 못 입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이뤄주세요 아 요 고급 증가가 발견했습니다 음 나 이거 처음에 네이비인가? 그레인가? 딥 그린이랍니다 저는 이런 셋업 입을 때 오히려 너무 격식을 갖춘 스타일로 입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와이셔츠나 요렇게 입으시는 게 좀 내추럴해 보이는 거 같아요 티셔츠로? 무조건 이게 어려 보입니다 여러분 요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안에다가 그냥 요렇게 심플한 티셔츠를 입어주시는 거 베스트 그리고 그냥 운동화? 그렇지 가방은 비싼 거 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무슨 소리냐? 깜장이 질리지 깜장이 있습니다 이 집 옷을 딱 제 느낌에는 많이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옷 자체가 세련되고 절제미가 있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뉴욕스타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명 난 올 봄에 정말로 진심으로 정장 셋업을 꼭 사야겠다 하셨던 분들은 뉴욕스타일의 시크한 셋업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? 제가 딱 원하던 디자인의 목걸이를 주얼리 가게가 아니고 옷집에서 찾았네요 이럴 수가 맨날 원하던 아이템 왕주인주 내가 사랑하는 왕주인주 목걸이 이렇게 됐을 거야 정신 차리세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? 여러분 절대 과하지 않아요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예뻤던 게 이 옐로우랑 블랙 진짜 아 심지어 할지도 있다 세트로 세트로 하면 오반가? 너무 귀엽지 않아? 봄에? 너무 예쁠 것 같아 어머 야 나 시계랑도 세트 야 땀다 야 양쪽은 차지마요 양쪽은 아니 이게 너무 신박했던 게 아마 이거는 기본지 일단 옐로우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무난한 민자 티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더니 말도 안 돼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이거였어 짜잔 일부러 고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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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보여? 그래서 이거를 목걸이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올해 여러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치렁치렁한 벨트예요 골반 쪽에 굉장히 화려하게 치렁치렁하게 이런 진주 스타일로 저 의심의 눈빛 뭐지? 옛날에는 체인이었잖아요 그게 돌아왔다고 돌아왔다고 Y2K 패션이 여러분 2022년도의 화주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여기다가 막 치렁치렁 막 내가 바로 멋쟁이다 이런 느낌을 그게 왔어 다시 오토바이 키 막 여러 개 다르고 진짜로 그게 왔어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렇지 디테일이 그때는 조금 저렴했으면 디테일들이 훨씬 더 엉성하지 않고 확실하고 볼륨감도 있고 좀 럭셔리하죠 이렇게 대박이지 사실 이거 없으면 되게 집에 여러분 이런 청바지 다 입지 않으세요?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청바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목걸이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 완전 추천 이런 거 컬러 별로 사놓고 목걸이에도 하고 팔찌에도 하고 바지에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내가 전지현이면 다크네이비 입으면 백안지지 진짜 내가 1m 70에 50kg 나가고 전지현 성애교처럼 생기면 다 쳐다봐 제가 이거 입으면 여러분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럴 때 여기다가 이 블랙이요 너무 시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 안에다가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진주가 블랙이 된 게 전 있거든요 집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심플한 티랑 어두운 컬러 입을 때 이렇게 한 번 얹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처음 했어요 돌아온 Y2K 패션 올해 특별한 패션 주얼리를 찾으셨다면 요 아이 완전 강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동대문의 이르메 수고하십니다 함께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근데 지금 어디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? 누구랑 얘기하니 어 이게 무엇이야 카메라를 보면 충스럽다고 오케이 오늘도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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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